안녕하세요 승진에 오신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서인경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서인경화분 플러스원 이벤트를 할건데요 다른 화분들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처음 보여드릴 아이들은 서인경에서 나오는 최저가 화분이죠. 1개당 만원짜리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10에 내경은 8.5 나오구요 높이는 9.5 나옵니다.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정사각이구요 장식 달아 주셨구요 이렇게 서인경하고 낙관 찍어 주셨구요 색상은 여러가지죠. 서인경에서는 유약을 섞어서 고루고루 믹싱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단색은 없습니다. 초록색 톤 이 아이는 살짝 보라 톤이 나구요 붉은색 약간 연 그린 요거는 다크 그린 이네요 진한 초록 인데요 어두운 그린색 그리고 블루 81번 1개당 만원짜리 6개 묶어서 6만원 인데요 제가 플러스 원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원 해드립니다. 같은 아이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 이제 만원짜리는 만들질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물건을 얼마 못 받았는데 자 이 아이들 있을 때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인경 합은 6개 6만원 인데요 1개 서비스로 넣어 드립니다 다음은 82번 이 아이들도 서인경 만원 짜리 입니다 자 이 아이들 다시 만들지 않는다는 아이들이에요 마진이 안남는다고 안만드신다고 하네요 자 이 아이들 사이즈는요 8.5에 내경은 7.4 나오구요 자 높이는 8 나옵니다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장식을 다 달아 주셨어요 만원짜리 인데 자 이 아이들은 이제 안남는다며 안만드시겠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자 82번 이 아이들도 한 개당 만원씩 이구요 6개 묶어서 6만원 인데요 얘도 같은 아이 한 개 더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번 서인경 한 개당 만4천원 짜리 입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는 11에 내경은 9 나오구요 높이는 9 나옵니다 앞에 꽃장씩 해 주셨구요 서인경 하고 낙관 있구요 정사각 입니다 살짝 얘는 밑으로 약간 밑으로 처진 아이죠 또 생김새는 요런 아이도 있구요 색상은 다 믹싱 돼 있어 가지고 골고루 넣었구요 83번 한 개당 만4천원 짜리 다섯 개 묶어서 7만원 인데요 얘도 같은 아이 하나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아이들도 서인경 14,000원 짜리 입니다 사이즈는 9.3에 내경은 7.7 나오구요 높이는 9 나옵니다 장식을 다양하게 해 주셨네요 이 아이는 장미꽃 색상은 고루고루 넣습니다 장식도 참 다양하죠 24번 한 개당 만4천원 짜리 다섯 개 묶어서 7만원 인데요 자 얘도 하나 더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아이 하나 넣어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서인경 20,000원 짜리 입니다 사이즈는 13.5에 내경은 10 나오구요 높이는 11.5 나옵니다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2만원 짜리 책상은 깔별로 챙겼습니다 25번 한 개당 2만원 짜리 다섯 개 묶어서 10만원 인데요 얘네들도 같은 아이 2만원 짜리 한 개 더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원 짜리를 10만원에 드립니다 다섯 개가 많다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신 분은 6만원에 10만원 짜리 화분 하나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서인경 롱분 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원 짜리 입니다 사이즈는 대표로 하나만 질게요 9.5에 내경은 8 나오구요 높이는 14 나오네요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손으로 주물주물 만든 거라 모양은 다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얘는 좀 더 똥똥 하네요 색상은 고루고루 해 놨구요 26번 한 개당 2만원 짜리 다섯 개 하시면 10만원 인데 거기에 같은 애 하나 넣어 드릴 거구요 그리고 세 개 하시면 6만원 인데요 거기에는 또 이렇게 만원 짜리 화분 하나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번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원 짜리 입니다 저는 12.5에 내경은 10.6 나오구요 높이는 11.5 나옵니다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앞에 장식 같은 애들 못 꺾구요 색상은 다 믹싱 된 거라 여러가지 컬러가 나와 있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손으로 주물주물 해서 만든 아이예요 87번 한 개당 2만원 짜리 세 개 묶어서 6만원 인데요 만원 짜리 서인경 분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랜덤 이에요 이 아이가 소진 시에는 다른 칼라가 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88번 이 아이들도 서인경 한 개당 2만원 짜리 입니다 사이즈는 12에 내경은 10.5 나오구요 높이는 10.5 나오네요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사각이구요 이 아이는 줄무늬가 있는 아이 88번 한 개당 2만원 짜리 세 개 묶어서 6만원 인데요 이 아이도 10,000원 짜리 화분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플로방스 소형분 몇 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7.5에 내경은 6.5 나오구요 높이는 6 나옵니다 얘는 분청 이네요 한 개당 12,000원 짜리 인데요 5개 묶으면 6만원 이잖아요 그런데 12,000원 짜리 하나 이렇게 더 넣어 드립니다 그럼 한 개당 만원 씩이 되는 거죠 한 개당 만원 씩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번 한 개당 12,000원 짜리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인데요 이렇게 하나 곰돌이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려요 이 아이들이 소진되면 다른 아이가 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스티커를 잘못 붙여서 번호가 쫓고 왔다갔다 했는데요 우측 상단에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2번 이제 제자리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도 플로방스의 작은 화분이죠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2,000원 짜리 입니다 사이즈는 8 나오구요 내경은 6.5 높이는 6 나옵니다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플로방스 하고 낙관 붙여 주셨구요 이 아이들은 백자에요 백자에 무광 유약을 쓰셨습니다 꽃 모양은 이렇게 파란색으로만 묶었구요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2,000원 짜리구요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인데 하나 더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번 6만원 입니다 다음은 93번 이 아이들도 한 개당 12,000원 짜리 입니다 사이즈는 7.7에 내경은 6.7 나오구요 높이는 6 나옵니다 분홍색 꽃 분홍색 꽃 그 다음 하늘색 꽃 이렇게 묶었구요 꽃은 다 다르게 묶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다섯 개 묶으면 6만원 인데요 같은 아이 하나 여섯 개 넣어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번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이네요 몇 개 안올렸어요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8,000원 짜리 입니다 사이즈는 11에 내경은 9.8 나오구요 높이는 7 나옵니다 하늘색 2개와 분홍색 3개인데요 꽃 모양은 다 다르게 해서 구색을 했구요 이 아이들이 소진되면 또 다른 꽃 모양으로 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생김새는 통굽으로 되어 있구요 이렇게 플로방스 하고 낙관 붙여 주셨구요 전이 상당히 넓습니다 흑토부는 물 마름이 좋다는 것을 누누히 말씀드렸구요 94번 한 개당 18,000원 짜리 다섯 개 묶으면 9만원 인데요 이 아이도 같은 아이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립니다 분홍색 3개와 하늘색 3개를 묶었습니다 9만원에 18,000원 짜리를 하나 넣어 드리는 거니까요 20%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한 개씩 더 넣어 드릴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방스 흑토부는 마지막으로 승진의 화분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두님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십시오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안녕